자 그러면 이제 2020년 역사결산 세번째 편 나 자신 지태님 김승원에게 있어서 2020년은 어땠을까요? 네 좋은 얘기 좀 끄집어내고 싶은데 솔직히 좋은 얘기는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참 2020년 계획은 좋았어요 지금 이거 3.1운동비 대한민국 위시정부 100주년 셔츠 이거 입고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야외 유적 답사를 좀 해보고 나서 내가 답사 촬영을 좀 확대할 예정이었어요 그걸 예정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태의 서재라고 도서 리뷰 컨텐츠를 추가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CPU 현재 이제 바꾼 게 이제 존버용 CPU로 바꿨었죠 올림픽 등의 굵직한 스포츠 중계를 위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가지 컨텐츠 확대 예정을 목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 단계를 밟고 있었는데 그때 사실 몇만원 비싸더라도 CPU를 3600으로 살걸 그랬나봐요 솔직히 좀 개고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야외 유적 답사 촬영 계획이 네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죠 2020년에 올라간 컨텐츠가 몇 개 없어요 서울 대교구 성지순례깨 것도 순례 완료 인증 이벤트까지 딱 참여해서 올려놨는데 당첨된 거 없고요 그 한성백제왕도끼를 찍어서 올려놨죠 근데 사실 이것도 그 올림픽공원 그 촬영 공모전 낸다고 야외 촬영했던 게 아니었다면 사실 이거는 오래 올라가지도 않았을 컨텐츠예요 올라가지도 않았을 컨텐츠고 올림픽공원 관련해서는 내가 그 공모전 출품을 한다고 그 장소에서 촬영한 컨텐츠가 있었는데 출품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만 갖고 있고 안 올리고 있어 그 다음에 정릉은 내가 갔다 왔어요 조선왕릉과 관련된 컨텐츠를 한다고 일단 촬영을 해놨는데 좀 지금 작업이 밀렸어요 작업할 게 좀 밀렸고 그 다음에 동구릉이에요 동구릉은 그쵸 멀진 않아 원래 그 조선왕릉들이 대체로 서울에서 멀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그나마 좀 멀다고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여주의 영령릉하고 그 영월의 그 영월의 그 단종릉하고 그리고 저기 화성에 사도세자하고 정조릉 뭐 그 정도 말고는 사실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근데 동구릉은요 우리나라에서 왕릉으로는 규모가 제일 커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날 잡고 가야 돼 그래서 언제 갈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중계계획에 있어서는요 사실 이게 2021년에는 열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스포츠 중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메이저리그도 2021년부터 중계권이 스포티비로 넘어가가지고 그 이거 메이저리그 중계권 계약 그 아프리카TV에서 어떻게 중계권 계약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나는 KBO 리그하고 KBO 리그랑 메이저리그는 나는 중계할 거고요 그리고 뭐냐 그 다음에 올림픽 중계계획과 관련해서는 올림픽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스포츠 종목 중계 하기는 했는데 그쵸 EPL도 EPL 이번 시즌 중계권 없어졌죠 그리고 메이저리그 중계권 스포티비로 넘어왔고 KBO 리그는 아마 정상적으로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이미 12월에는 그 5일 15시간 그 스포츠 카테고리 중계된 그 방송은 이미 다 했지만 스포츠 일반으로 그 그 아마 내일도 스포츠일만으로 잠깐 틀겠지만요 근데 어 모레 아니 모레래 내년에 일단 1월은 솔직히 고민이에요 좀 어떤 컨텐츠를 중계를 할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기사 형태로 쓰지만 나는 사실 칼럼 형태로 쓰거든요 그래서 쓸거리가 좀 줄어들었어요 스포츠가 이제 각종 뭐 이런게 없으니까 그래서 수익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탑이 아까 그 악플이 많이 늘었 악플이 많이 늘었거든 다들 교수들이 그 사자성어 고른 것도 그 아시탑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 악플의 증가로 인해서 지금 내가 올해 좀 하고자 했던 컨텐츠들 다 못했어요 그 텐션이 저하가 됐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모든 댓글들은 지금 이제 다 검토를 위해서 다 보류한 다음에 내가 직접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 넘는 댓글들은 내가 그냥 여러분들이 못 보게 아예 그냥 신고를 해버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구독자 증가는 하고 있는데 증가 속도가 좀 줄었어요 멤버십 오픈작용은 했는데 아직 내가 멤버십을 안 열고 있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그 그 멤버십 오픈할 때 그때 좀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내가 고3때부터 만성으로 우울장애가 있어가지고 사실 코로나 블루 영향이 더 커요 지금 지금 이 파트를 조금 밤이 깊은 시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의 매일 지금 컨디션 조절이 힘들고요 사실 그래서 나는 지태의 사제 컨텐츠를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내가 나름 그 아는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책도 좀 자주 읽었던 편이었다 보니까 이 지태의 사제 컨텐츠를 한 달에 두 권 정도씩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여섯 권밖에 못했더라고 내가 첫 번째 책 했던 게 젊은 베르트레일 제품이고요 두 번째 했던 컨텐츠가 아내가 결혼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했던 컨텐츠가 이제 한나님의 역사 스캔들이었어요 한나님의 역사 스캔들 그래서 그때 한나님 생일 선물로 나는 그 영상을 이제 뽑아서 했는데 그 그때 했었고 그 다음에 한동안 내가 지태의 사제 컨텐츠를 췄다가 네 번째 책으로 다뤘던 컨텐츠가 아마 그들은 어떻게 뉴욕 양키스 리그였을까 지금 이 책이었을 거예요 템퍼베이 레이스 관련 얘기한 거 그 다음에 했던 책이 그 다음에 이건희 죽었을 때 이 삼성행이머는 어떻게 일하는 거 그거 했고요 그 다음에 했던 책이 이제 이제 그 뭐냐 이 평등해야 건강하다 이 책을 컨텐츠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평등해야 건강하다 이 컨텐츠를 했었는데 네 네 그러네요 참 그 이후로 아직쯤 내가 원래 그 계획하고 있었던 책이 몇 권 더 있었는데 하여간 못했어요 하여간 못했어요 그래서 1년동안 6권밖에 못한 거야 사실 이게 우울증이 되게 심하면요 그 인지 사고 능력 뭐 이런게 진짜 심하게 저하가 돼가지고 집중이 안 돼서 책을 못 읽는데요 사실 근데 나는 아예 막 진짜 그래도 몇 달에 한번 책을 읽기는 읽었거든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사실 책을 아주 못 읽었다기 보다는 좀 컨텐츠 이게 비정기적인 컨텐츠다 보니까 사실 좀 손을 대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책 한 권에 완덕을 하고 리뷰 영상을 올리기에는 그리고 또 사실 그런 문제도 좀 생겼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책들 중에서도 그 일부 작가가 좀 약간 좀 약간 문제가 되는 약간 행동들을 좀 해가지고 내가 이 책을 소개를 해야 되나 약간 싶었던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아마 소개를 안 하게 될 책도 있을 것 같고요 약간 그래서 좀 이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좀 책을 한번 좀 다시 걸러내야 되는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이 감소했으니까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자신감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고 아 물론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 좀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래 좀 줄기는 했어요 많이 줄기는 했고 가족들끼리도 그런 이제 아시타비 그 동향이 있다 보니 자기 생각대로만 나한테 막 강요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 좀 답답하죠 사실 얼마 전에도 나보고 그 쓰레기 봉투에다 정리할 물건들을 너라는 거야 그 일단은 쓰레기 봉투에다 넌 다음에 걸을래 하 그래서 나는 내 물건들을 쓰레기 취급하는 것 때문에 흠 아예 내가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쓰레기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것 때문에 사실 오히려 반발이 더 심했어 그래서 사실 나는 내 돈만 있으면요 진짜 그냥 내 연구소를 그냥 실제 그냥 나 그 먹고 자면서 그 활동하는 연구소를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돈이 없지 그리고 이제 사실 2021년도 좀 올해보다 상황이 더하면 더하지 좀 이 코로나 상황이 덜할 거라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제 그 그나마 할 수 있는 활동이 그나마 나 같은 사람이 뭐 뭐냐 유튜브 개설해 가지고 나는 그래도 수익이 들어오는 채널이잖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유튜브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수익도 아마 제대로 안 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시국이 그래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살아남을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 서울에서 그 살아남을 대책을 마련하는 그 시정 과정이 좀 나도 좀 껴보려고 시작했던 게 서울 청년 시민위원 활동을 하고 있죠 응 그리고 이제 운영진까지는 사실 참여할 여유가 없었고요 그래도 프로그램에 참여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연구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평등해야 건강하다 만 39세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청년이라는 그 연령대에선 그래서 나는 일단 내 건강에 허락할 때까지는 해볼 생각이 있어요 내 건강에 허락할 때까지 해볼 거고 아마 내가 만 39세까지 못할 수도 있어 내 건강에 안 좋으면 근데 일단은 건강에 허락할 때까지 해볼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이제 연애세포가 사실상 활동을 멈춰버린 거예요 분명 나는 내 마음이 우울하고 외로운데 옆구리가 허전한데 옆구리가 시리인데 그런데 이 경제적인 부담감이 생각되니까 연애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딱히 안 생겨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고요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좀 본능보다 이성이 너무 강한 지금 현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본능보다 이성이 너무 강해 그래서 말인데요 사실 요즘 들어서 내가 되게 나 그 되게 SNS에서 그 이쁜 사람들 사진 되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막 모델들 사진도 많이 보고 주변에 뭐 이쁜 사람들 인맥도 있고 그러면 그냥 그런 사람들 사진도 보고 막 그러는데 그냥 이쁘다는 생각 까지만 하고 어 근데 이제 그런 약간 내 이상형을 정립하는 과정이 나는 다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그 연애에서 나 좀 상처를 받았다 보니까 좀 그 한번 쫙 그 한동안 좀 잊고 있다가 이제 이상형을 다시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 이상형을 이제 다시 정립을 해야되는데 이제 사실 만약에 그렇게 이상형을 정립을 하더라도 지금 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다시 연애를 하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솔직히 얘기하면요 나는 어 좀 두려워요 그게 두려운게 내가 성욕이 없어질까 좀 두려워 솔직히 아예 성욕을 무성욕이 되어버릴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지금 두려운 상황인데요 하여간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언제쯤 연애를 다시 재개를 할 수 있을지는 나도 솔직히는 모르겠어요 나도 솔직히는 모르겠고 나도 솔직히는 모르겠고 어 좀 내가 좀 2021년에 다시 뭔가 좀 활동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활동과 관련해서 과연 예전처럼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좀 두려워 내가 뭔가 의욕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좀 많이 두려워요 그렇다고 하구요 그래서 좀 연애세포를 2021년에는 다시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4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진행을 하도록 2 6 6